그래, 하늘로 가자, 하늘로. 하늘 위야, 뭐야, 뭐야? 하늘 위? 하늘이? 하늘빛 어디야, 하늘빛. 하늘 위. 아니, 푸른 빛 때문에 빛은 아닐 거야. 하늘 위. 하늘 뭐. 자, 가자. 위로 가. 위로 가자. 위로 갑니까? 2차 수, 불러 주세요. 하늘 위 마법진 교실을 색칠할래? 소환의 주문 인어 하나를 이어주게. 요즘 뮤지컬 준비하나 봐요. 로우. 마법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마법처럼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맞나 봐. 아우, 실패. 빨간 글자가 나왔습니다. 아, 어떡해. 나한테 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께는 5개의 힌트를 드립니다. 한 글자 볼까요, 이제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보기.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 글자? 그래. 한 글자 선택. 3번 갑시다. 상한 거면 어떡해. 3번. 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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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뭘로 했지? 반인가? 보여주세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뭐야? 빛. 빛이라고 했잖아. 뭐야? 넋살. 하늘빛. 하늘빛 어때? 하늘빛. 하늘빛. 빛 때문에 빛은 아닐 거야. 근데 제가 아까. 하늘빛 했는데. 놀란 느낌. 빛은 조금. 아니죠? 오케이. 하늘빛. 하늘빛. 교실을 또 다른 색으로 눈치를 하지 않았겠죠? 지금 동현 씨는 계속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빛은 죽어도 아니야. 다섯 번 얘기했어, 다섯 번. 자, 오늘은 넋살이 S맨으로 밝혀졌습니다. 넋살은. 첫 번째부터 색으로 시작해. 빛으로까지 끝내는. 다시 불편해. 다시 이게 귀가 가린다고. 귀가 막힌다고. 귀가 막힌다고. 귀가 막힌다. 아아. 들어야지. 무조건 마지막. 끝자, 쓰자. 먹자, 무조건 먹자. 으쌰. 으쌰.